정국 캐스팅 음 교사님 정말 다행이네요 으으윽 으으윽 으윽 으윽 1. 김밥 2. 매일 근처 3. 비행기 3. 밥 2. 거의 다 먹은 것 같기도 하고 8. 밥 4. 밥 아 으 으 보자 으 으 으 으 으 으 그치 무슨 짓을 한 거야? 아, 장안성 프레자 혹시 생수하는 건가? 아, 이번에 한 5일 오자마자 생수 때문에 내가 안 좋은 일을 당했거든 그럼 화풀이 할 때가 없어서 아, 장안성 프레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가 어떤 여자분을 위해 입행지를 나오고 싶은데요. 사랑은 총렬.. 총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총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